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현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치러졌던 2025학년도 교육학 논술 문제를 해설하려고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 설명드리기 전에 올해 치러졌던 교육학 논술 시험에 대한 제 개인적인 평가는 이 교육과정평가원이 상당히 좀 칼을 갈고 문제를 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즉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뭔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에 허를 찌르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총 네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는 기존에 이미 많이 기출되었던 걸 물어봤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협소한 좀 지역적인 그리고 좀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 있는 내용을 물었다면 나머지 3번과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기출되지 않았던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문제 출제했던 어떤 스타일과는 약간 다른 면모를 보인다 즉 과거에 물론 매해마다 문제 출제 스타일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매년 똑같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4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 한 3문제 정도가 과거에 기출됐던 것들을 물어보고 마지막 한 문제 정도가 이제 과거에 기출이 됐지만 아주 드물게 기출되거나 아니면 아주 간혹 가다 한 5, 6년에 한 번씩 기출 안 됐던 걸 좀 물어보거나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그 과거에 기출된 걸 물어본다라는 내용은 과거에 이미 객관식 시절에 좀 물어봤던 것들을 좀 변형을 해서 물어보는 그렇기 때문에 대략 우리가 이 학자를 물어보면 대략 이런 걸 물어보겠구나라고 좀 예측한 것들이 있었어요 예측이 가능했고 대개 그 바운더리를 넘지 않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과거에 기출되지 않았던 거를 거의 네 문제 중에 두 문제를 물어봤다는 거는 이거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었고요 과거에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두 문제 1번 문제 2번 문제도 기출된 거에서 물어보긴 했지만 과거에는 기출된 걸 물어봤을 때 대략 이 학자는 이런 걸 물어본다라고 예측하는 그 범위를 넘어서서 좀 그 안에서도 좀 약간 지역적인 것, 좀 협소한 것, 좀 꼼꼼히 읽어야만 알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학생들의 예상 그리고 뭔가 노양진의 예상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벗어나 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면에서 과거와는 약간 출처 경향이 또 다른 부분이 보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시험을 보신 대부분의 분들이 전부 다 좀 당황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좀 정신 차리고 이렇게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좀 내용을 좀 꼼꼼하게 잘 살펴보고 어떤 걸 좀 빠트리지 않고 어떤 큰 주제 중심으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꼼꼼하게 내용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정리를 잘한 친구라면 그러면 생각보다는 그래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전반적인 올해 문제를 보고 제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문제를 좀 하나하나 보면서 대략 어떤 것들이 답이 될지를 한번 우리가 유출을 추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기 전에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부터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면서 대략 이 문제는 이런 것들이 답일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확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어떻게 채점을 하는가 어떤 시스템을 좀 아셔야 되는데 물론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이렇게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고 이와 관련해서 모범 답안 채점 기준을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미리 만들어 놓은 모범 답안이나 채점 기준을 그대로 100% 적용해서 채점하느냐 왜 반드시 하면 꼭 그건 아니에요 즉 매년 도마다 여러분들의 정답 반응을 먼저 체크를 해보고 그거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절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고 그 다음에 답안지를 제출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출한 답안지를 다 가지고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채점을 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채점을 하기 전에 뭘 먼저 하냐면 이제 가채점 예비채점을 먼저 실시를 합니다 그거는 즉 올해에 여러분들이 수험생들이 이 문제를 얼마나 잘 풀었는지 어떤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 문제를 풀었는지는 사실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체킹하기 위해서 일부러 샘플로 한 몇백 명 정도 샘플을 뽑아가지고 미리 가채점 예비채점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각 문항별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정답을 좀 잘 썼나 못 썼나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미리 예비채점 가채점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가채점을 해보니까 올해 문제에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대부분 정답을 잘 맞췄네라고 이제 평가가 나오면 그렇게 판단이 되면 맨 처음에 만들어놨던 정답 기준과 이제 모몬 답안을 그대로 적용해서 채점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올해 가채점을 해봤더니 막 엉망진창이야 사람들이 그닥 정답을 맞춘 학생들이 되게 비율이 적어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엉뚱하게 답을 썼거나 아니면 이런 정답자 비율이 굉장히 낮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맨 처음에 만들어놨던 채점 기준이나 정답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그대로 적용해서 채점을 했다가는 과락이 속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뽑고자 하는 인원을 충원에서 뽑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채점을 해봤는데 정답자가 비율이 좀 낮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만들어놨던 채점 기준이나 정답에 플러스 추가 정답을 더 많이 집어넣습니다 원래 이걸 정답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걸 정답으로 제대로 쓴 학생이 없으니 이거 대신에 뭔가 이런저런 이런 것도 정답으로 좀 인정을 해주자 해서 정답 인정 범위가 넓어져요 대개 그 정답 인정으로 들어가는 건 어떤 거냐면 가채점으로 해봤는데 주로 좀 많이 나오는 답 이게 딱 정답은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걸 정답이라고 좀 많이 쓴 답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약간 인정 범위에 넣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우리 수강생 분들에게도 그래서 간혹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꼭 정답을 못 써도 괜찮다 오답을 써도 괜찮다 다만 남들과 비슷한 오답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어려운 문제일수록 딱 정답을 맞출 가능성이 낮아지잖아요 딱 거기에 해당하는 정답을 완벽한 정답을 쓰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오답을 쓰게 돼요 근데 오답을 써도 좀 비스무리하게 남들 그러니까 많이 반응이 나오는 오답을 써야지 내 답도 같이 정답으로 인정이 되는 거지 똑같이 오답을 썼는데 나 혼자만 뭔가 뚝 떨어진 오답을 썼어 남들이 쓴 오답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오답을 썼어 이러면 또 낭패라는 거죠 그래서 꼭 정답 안 쓰셔도 돼요 오답을 쓰셔도 돼요 다만 남들이 쓰는 거와 비슷한 오답을 쓰시면 그나마 이렇게 뭔가 정답 비율이 낮을 때는 정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어느 정도 가채점을 하고 가채점은 이제 이미 끝났을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정답 비율로 넣어가지고 정답으로 인정을 해줄 거냐 이거는 사실 현재 수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매년 도마다 아 그 해에 교육학 논술의 시험에 정답이 이거였구나 라고 하는 거는 언제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나중에 이제 2월 말 3월 이때 봬봐야만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의 모든 채점 결과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왔을 때 교육학 고득점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20점 만점 받았거나 19점들 받았거나 이런 사람들의 답안을 이제 우리가 입술을 내서 그거를 분석을 해보면 그럼 아 이러이런 것들을 정답으로 인정을 해줬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알 수가 있는 거지 지금 현재 11월 말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뭘 정답으로 해가지고 지금 채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아마 이러이런 것이 답일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냥 예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이것만이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거에 본인이 쓴 답안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랑 똑같진 않은데 어떡하지 막 이런 식으로 너무 걱정을 하시거나 뭐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완전한 정답도 역시 아니니까요 그래서 다만 참고사항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 시험 문제 일단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경력교사와 신교사가 나눈 대화가 이제 제시가 되죠 그래서 변화하는 환경에서 교육의 기본에 충실한 교사라는 주제로 그러니까 벌써 이 주제가 뭔가 이렇게 트렌디한 걸 묻는다기보다는 뭔가 말 그대로 기본적 교육학에 충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을 묻겠다 이런 뉘앙스를 우리가 좀 여기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교육과정, 방법, 평가, 교육, 행정에 관한 내용 구성 요소로 논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쭉 경력교사, 신교사의 대화가 등장하는데 이거는 이제 각자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보시면은 총 역시 네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볼까요 타일러의 교육 목표 설정 근거를 바탕으로 자 교육과정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교육과정, 방법, 평가, 행정을 물어본다고 했어요 되게 문제 순서로 지금 출제 영역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오래 물어본 거는 바로 타일러 타일러는 교육과정 공부하면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타일러죠 공부해 보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교육과정 학자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사람이고 타일러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여러 번 시험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예전에 객관식 시절에는 거의 한 열두 번 정도 출제가 됐고요 논술용으로 바뀐 이후에 우리 교육학 논술로도 이미 이전에 한 두 번 정도 출제된 올해가 벌써 세 번째 출제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교육과정 쪽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학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타일러의 교육 목표 설정 근거를 바탕으로 경력교사가 언급한 교육 철학을 교육 목표 설정에 적용한 사례를 이유와 함께 한 가지 경력교사가 언급한 학습 침리학을 교육 목표 설정에 적용한 사례를 이유와 함께 한 가지를 써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 이야기하기 전에 올해 또 이 교육학 논술 출제 경향 중에 좀 특이한 거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특이한 거는 예를 사례를 들어보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문제에서도 철학을 적용한 사례를 해봐라 그 다음에 심리학을 적용한 사례를 이유와 함께 한 가지를 얘기를 해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에서도 모델링 이외의 교사 지원 활동 사례 두 가지를 써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게 없고 네 번째 봤을 때 능력 명칭 동료 교사와 관련해 이 능력의 구체적 실천 사례를 두 가지 써라 보시면 3번을 제외한 나머지 3개는 관련한 걸 얘기하면서 관련한 사례를 들라라고 했어요 아마 이 부분은 저랑 같이 공부해요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교육학 논술 출제됐을 때 물론 과거에도 예를 들어봐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네 문제 중에 하나 정도 한 문제 정도에 관해서만 예를 들어봐라 이렇게 했지 이건 거의 네 문제 중에 세 문제가 물론 특성이나 이런 것도 쓰지만 그에 관한 사례도 같이 쓰라 이런 식으로 사례를 같이 연결해서 쓰라고 하는 게 거의 네 문제 중에 세 문제잖아요 이렇게 예를 많이 들어봐라 라고 한 경우는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 경향 중에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이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제 수강생들은 이 부분은 그렇게 놀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랑 같이 90, 11월 모의고사 하셨던 분들 다 기억나시겠지만 제가 예를 들어보라는 걸 꽤 문제를 많이 냈거든요 어떤 관련해서 어떤 걸 쓰고 그럼 이에 관련해서 예를 써봐라 방안을 써봐라 이런 것들을 거의 문제마다 매번 제가 좀 실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 수강생 분들은 매번 매주마다 뭔가 관련해서 예를 그게 막건 틀리건 그건 둘째 문제고 이런 거는 사실 그게 핵심이거든요 사실 내가 만들어낸 이 얘가 맞느냐 틀리느냐 이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 뭐냐면 생각이 안 나요 예를 뭔가 들어봐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한 얘가 뭐가 있을까 이게 사실 갑자기 훅 이렇게 들이닥치면요 이게 그거 관련해서 반짝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시험이라고 하는 상황은 굉장히 지금 긴장된 상황이잖아요 자기가 이미 알고 있고 외우고 있던 것도 시험 때가 되면 긴장이 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관련해서 예를 들어보라고? 이거 관련해서 뭘 외운 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무슨 얘가 있지? 막상 그 현장에서 즉시 예를 생각을 해보려고 하면 이게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나마 네 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나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매번 세 문제를 관련해서 예를 같이 언급하고 해야 된다는 거는 사실 평소에 뭔가 막 써보면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떠올려보는 훈련을 좀 한 친구들이라면 좀 더 수월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좀 안 했다고 하면은 이제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굉장히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나마 그런 측면에서는 제 수강생 분들은 좀 덜 당황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훈련이 좀 되었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1번 문제 타일러를 물었는데 우리가 타일러는 관련해서 아까 제가 시험에 과거에 여러 번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타일러와 관련해서 과거에 주로 많이 묻는 것들이 있었어요 타일러 하면 되게 많이 물어봤던 게 뭐냐면 학습 경험 선정 원리 조직 원리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대개 타일러를 물어보면은 과거에도 기출해서도 그래서 이 선정의 원리 학습 경험 선정 원리와 조직 원리를 거의 다 합쳐서 한 10번 가까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일러가 나온 그리고 논술형으로도 당연히 과거에 물어봤었고요 이 원리들을 타일러 하면은 아마 이거 물어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올해는 뜻밖에도 그 원리 학습 경험의 원리를 물어본 게 아니라 타일러가 제시한 교육 목표 걸음체를 물어봤습니다 자 다른 분들은 제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수업을 들은 제 수강생 분들은 1번 문제를 보는 순간 1번 문제를 놓치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여기 내용을 봅시다 자 경력교사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신임 교사가 최근에는 사회적 요구와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에 두드러져 보이더군요 그래서 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 목표 설정한 데 주력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타일러 하면은 항상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께 했던 제 수업 했던 말을 지금 제가 그대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타일러는 교육 목표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타일러한테 가서 교육 과정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은 일단 교육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해라 일단 목표만 뚜렷하게 딱 설정을 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 교육 과정 설계하는 나머지 과정은 저절로 다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타일러입니다 그러면서 타일러가 교육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라고 했냐면 교육 목표를 설정할 때는 세 가지를 고려해서 설정을 해야 한다 첫 번째 현대 사회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두 번째 그 다음에 학습자가 지금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교과 전문가의 견해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교육 목표를 설정하라고 타일러가 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교육 목표를 설정하면 이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라 이 설정한 교육 목표를 다시 두 가지 걸음체로 걸러봐야 된다 첫 번째는 교육 철학이라는 걸음체로 걸러봐야 된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내가 앞에 그 세 가지 이 사회의 요구, 학습자의 특성, 교과 전문가의 견해를 고려해서 교육 목표를 만들었는데 내가 만든 이 교육 목표가 과연 교육적으로 타당한 목표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교육 철학이라는 걸음체로 걸러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걸음체는 학습 심리학입니다 내가 만든 이 교육 목표가 지금 현재 이 아이들의 수준, 발달 수준, 현재 수준에 맞는 교육 목표인지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목표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학습 심리학을 통해서 걸러봐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교육 목표 걸음체다 그래서 타일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교육 목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교육 철학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교육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타당한 목표고 거기 두 번째 현재 이 아이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목표야 이 두 가지 걸음체를 통과했으면 그게 바로 제대로 만들어진 교육 목표다 지금 여기까지가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말씀을 그대로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 수업 들었던 분들은 아마 다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 나오죠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제가 경력 교사가 얘기를 해요 사회적 요구, 학습자 특성, 교과 전문가의 의견과 함께 교육 철학과 학습 심리학도 고려하면 앞으로 더 좋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즉 타일러가 얘기했던 목표 걸음체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목표 걸음체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서 보시면 설정 근거를 바탕으로 경력 교사가 언급한 교육 철학을 교육 목표 설정에 적용한 사례와 그 이유를 같이 제시하고 또 경력 교사가 언급한 학습 심리학을 교육 목표 설정에 적용한 사례를 이유와 함께 제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 목표를 두 가지 예를 들면서 이 첫 번째 교육 철학을 적용한 사례 이유는 뭐냐 이 교육 목표는 왜 교육 목표로 설정이 돼야 하느냐 교육 철학 입장에서 봤을 때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으니까 교육적으로 타당하니까 이 목표를 그러면서 이 목표는 설정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학습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아이들의 현재 수준 그건 인지 수준이건 발달 수준이건 상관없습니다 현재 수준에서 얘네들이 할 수 있는 목표를 하나 제시를 해놓고 이 목표는 현재 수준에서 얘네들이 할 수 있는 목표니까 바로 이 두 번째 사례에 해당한다 이렇게 제시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제가 수업시간에 제 수강생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보라고 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얘는 여러분들의 답을 쓰실 때 유의하실 게 뭐냐면 딱 정답이 정해진 게 있고 정답이 좀 정해지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례를 이유와 함께 제시하라고 했을 때 이유는 정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정답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타일러가 얘기한 게 있어요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두 가지 걸음체를 이스람이 언급을 했습니까 교육 목표로 설정되려면 교육적으로 타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 현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혹은 발달 수준에 맞춰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교육 목표를 결정할 때 중요한 걸음체다라고 타일러가 얘기한 거니까 여기에 각각 이유 이유는 타일러가 얘기한 그대로 써줘야 돼요 교육 철학을 적용한 사례 이러이런 교육 목표가 있다 이걸 이런 교육 목표를 적용한 이유는 교육적으로 타당하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유는 정답이 정해져 있지만 얘는 사실 딱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런 교육 목표를 쓴 것만이 반드시 정답으로 인정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아까 왜 예를 들어보라고 한 것들이 꽤 있었잖아요 딱 예 자체는 완전 말도 안 되는 엉망진창 언터리를 쓴 거 아닌 이상 웬만한 예는 다 인정을 해줍니다 다 인정을 해주는데 다만 그것을 왜 이유를 뭘로 될 것이냐 이 이유를 타일러가 얘기한 그대로 정확히 하느냐 아니냐 이건 정답이 있는 거죠 보시면 4점짜리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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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이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교육 목표는 웬만한 거는 대부분 다 인정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예와 관련해서 두 가지 예를 든 거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러이런 교육 목표가 있다는 건 웬만한 건 다 인정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이유를 정확하게 썼느냐 안 썼느냐 이 부분에서 아마 좀 변별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면 이렇게 교육 철학 여러분들 전공과 관련해서 아무거나 떠오르는 교육 목표 여러분들 전공 공부하면서 왜 교과서 분석 이런 거 하면서 교육 목표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사실 그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저는 별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 시간에 삼국 통일의 역사적 사실과 원인을 설명한다 뭐 이런 것들을 교육 목표로 하나 쓰시고 그러면 왜 이 교육 목표는 교육 철학 입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이것이 의미가 있는가 바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떤 본인의 역사적 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은 교육적으로 타당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유를 끌었다 붙이시면 되는 거라는 거죠 아니면 뭐 이렇게 학습 심리학 목표 적용한 사례 그러면 목표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문제 해결에 필요한 문제 해결력을 기르기 위해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원리와 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교육 목표로 제시하고 그럼 그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지금 고등학생의 인지 발달 수준에 의하면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관련된 원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은 현재 어떤 인지적 지적 발달 수준에 맞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유를 제시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서는 얘를 어떤 걸 썼느냐는 크게 여러분도 변벌사항은 아닐 거예요 대부분 다 맞게 해 줄 거고 다만 그 이유를 타일러가 얘기한 그대로 제대로 제시를 했는가 이 부분에서 아마 변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첫 번째 문제 만약에 제 수강생들 중에서 이 문제를 틀린다면 저 굉장히 슬플 것 같습니다 거의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 거의 그대로 그대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제 수강생 분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하필이면 타일러를 공부하던 그 시기에 졸고 있었거나 그거 아니라면 이 문제는 다 맞추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 번째 구성주의 문제는 구성주의 학습 환경을 조나센의 모형에 따라 설계할 때 두 번째 문제는 조나센을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과거에 조나센도 과거에 기출이 됐던 사람이죠 교수 학습 쪽에서 옛날에 객관식 시절에 한 세 분 정도 조나센 물어봤고요 논술형으로도 이미 조나센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2017학년도에 조나센의 구성주의 학습 환경 설계 모형은 물었습니다 2017년에 물어봤고 지금 2024년에 물어봤고 7년 만에 다시 출제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나센 문제 같은 경우도 과거에 공부를 좀 꼼꼼히 하시거나 기출 분석 이런 것들을 다 하신 분들은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조나센이 제시했던 구성주의 학습 환경 학습 환경 6가지가 있었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설명을 드렸을 때 과거에 기출 올해 시험의 특징은 과거에 기출된 걸 물어보긴 물어봤는데 과거에 기출된 사람을 물어보되 그 사람이 언급한 것 중에 굉장히 디테일한 걸 물어본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타일러도 과거에 타일러 하면 항상 그 원리로 물어봤는데 그 원리가 아니라 목표 걸음체를 물어본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조나센 객관식으로 3번 물어보거나 2017년에 조나센 물어봤을 때도 주로 조나센 하면 뭐 물어봤냐면 이 사람이 제시한 6가지 학습 환경이 있거든요 그 6가지 학습 환경이 뭔지를 알고 있는가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올해는 뭐 물어봤냐면 그 6가지 학습 환경 중에 한 가지 그거를 알고 있냐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의 딱 타겟을 맞춰가지고 그거를 더 깊숙하게 알고 있는가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는 거죠 조나센 모형에 따라서 설계할 때 경력교사가 언급한 문제의 특성과 역할 각각 한 가지 그리고 모델링 이외의 교사의 지원 활동 사례 두 가지를 써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4점짜리 문제니까 문제의 특성 1점 역할 1점 여기 사례 두 가지 쓰라고 하니까 2점 해서 총 4점으로 이제 채점을 하겠죠 자 모델링 이외의 교사의 지원 활동 사례 두 가지 저건 아마 여러분 다 잘 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출 분석했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조나센 뭐 저도 당연히 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왜냐하면 이거 그리고 이 교사의 지원 활동 이 사례 두 가지는요 아까 제가 2017년도에 조나센 출제가 됐었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똑같이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그때 2017학년도에도 교사가 해야 되는 활동 두 가지를 써라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 뒷부분 이건 그거랑 거의 똑같이 나온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조나센 모형에 의하면은 교사의 지원 활동이 세 가지였죠 모델링, 코칭, 스캡폴딩이었어요 근데 이미 모델링 이외의 지원 활동 두 가지라고 했으니까 모델링 빈 나머지 두 가지 코칭과 스캡폴딩 이거를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웬만큼 여러분 다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이죠 문제의 특성과 역할 각각 한 가지 경력 교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개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셨군요 근데 구성주의 학습 환경에서는 그 환경에 적합한 특성을 갖춘 문제를 선정을 해야 하고 그 문제가 전체 학습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조나슨의 모형은 구성주의 학습 환경에 구성주의 교사 학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학습 환경을 설계할 것인가에 관련된 것이 조나슨의 모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성주의에서는 아이들에게 주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얘기하죠 비구조화된 문제 비구조화된 문제를 제시하거나 아니면은 실제적 문제를 제시해라 실제적 문제를 제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비단 조나슨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구성주의 교사 학습 이론가들은 대개 아이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문제는 다 비구조화된 문제다 실제적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문제중심 학습 이런 데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여기서 조나슨의 모형에 따라 설계할 때 교사가 언급한 문제의 특성과 그 다음에 역할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부분은 아까 마치 타일러 얘기하면서 타일러 안에서도 목표 거론치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타일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좀 꼼꼼하게 알고 있는지 물어봤잖아요 그럼 그걸 생각을 해보면 사실 조나슨이 아까 여섯 가지 학습 환경 설계를 해라라는 게 조나슨의 주장인데 조나슨이 제시했던 그 여섯 가지 학습 환경 중에 가장 안쪽에 있는 핵심 환경이 바로 문제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출제자의 의도는 이 문제 환경에서 얘기하는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이걸 물어본 게 출제자의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교재나 이런 데 보시면 그림편 학원의 235페이지 이제 235페이지 학원 제 교재 키비교육학 그림편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조나슨 모형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서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문제에 관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일단 역할에 대해서 거기에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 문제 파트에 뭐라고 되냐면 문제는 이 조나슨 아니 조나슨인데 구성지의 학습 환경에서 문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뭐냐 문제가 바로 학습을 이끌어낸다 그 문장이 있어요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말씀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 수업 들은 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자 구성지의 학습과 일반적인 학습의 가장 큰 차이점의 하나는 뭐냐 이게 지금 조나슨 그 부분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일반적인 학습은 학습을 하고 나서 이후에 그걸 점검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지만 이 구성지의 학습에서는 문제가 학습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과거의 중고등학교 때 학교 공부했던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수업을 많이 듣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건 언제 하냐면 집에 가서 문제를 풀어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다 한 다음에 이 공부가 제대로 안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이게 과거에 우리가 배웠던 일반적인 학습이에요 그런데 구성지의 학습에서는 이게 거꾸로라는 거죠 일단 문제가 먼저 주어집니다 문제가 주어지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되는 게 뭘까를 뒤에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오히려 학습을 주도하는 거다 그래서 문제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조나슨 그 문제의 영역 얘기하면서 그대로 지금 했던 겁니다 수업 들었던 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의 역할은 바로 뭐냐면 학습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혹은 학습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 혹은 교재 이 부분 보시면 문제에 의해서 뭔가 통합적 지식을 구성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아마 정답으로 출제자가 염두에 두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갖고 있는 특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조나슨도 조나슨의 그 모형에 의하면 교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학습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문제를 제대로 설계할 필요가 있는데 이 문제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이 문제가 주어지는 맥락 그리고 이 문제의 어떤 표상, 표현 방법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작 공간 이 세 가지를 갖춘 문제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출제자의 원래 의도는 그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 특히 조나슨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의 특성이 뭐냐라고 했으면 방금 얘기한 맥락, 표상, 그 다음에 조작 공간 이 세 가지를 좀 언급을 하는 걸 아마 염두에 두고 문제를 만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것만 정답으로 하기는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정확하게 그 세 가지를 언급해서 쓴 만약에 학생들이 정답이 많으면 그것까지 정답 인정했고 근데 의외로 아까 가채점을 해보니까 이 세 가지 맥락, 표상, 그 다음에 조작 공간 이 세 가지 언급을 잘 별로 한 친구들 별로 많지가 않아 대신에 비구조화된 문제다, 실제적 문제다 이런 식으로 반드시 조나슨이 아니라 일반적 구성주의 입장에서 이런 문제, 문제의 특성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언급한 친구들 많다면 아마 그것까지 인정 범위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까 그 세 가지 언급을 하거나 아니면 비구조화된 문제 혹은 실제적 문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좀 다 인정 범위로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여져요 그 세 가지를 정확히 언급한 친구는 아마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마 채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세 번째 문제는 사실 올해 문제에서 제가 제일 놀랐던 건 이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 세 번째 문제는 기본적으로 상상을 못했어요 상상을 못했고 왜 상상을 못했다고 얘기하냐면 기존에 한 번도 제출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물어본 적이 없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제가 이거 저희 집에 교육평가 책을 제가 교육평가, 뭐 석시아 애들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집에 시중에 나와 있는 웬만한 교육평가 책은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그중에 이 내용을 준 거 참, 우리 할 만한 절대평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절대평가는 과거에 기출이 되게 많이 됐었어요 객관식 시절에 역시 열 번 넘게 기출이 됐고 그 다음에 논술형으로도 한 세 번 정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 절대평가를 물어볼 때 주로 많이 물어봤던 게 절대평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혹은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는가 그런 걸 주로 많이 물어보고 쓰라고 했었어요 논술형으로도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참조평가에서 준 거를 설정하는 방법을 한 가지 쓰고 그 다음에 교육평가의 기본 가정을 세 가지 쓰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단 한 번도 준 거 참조평가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앞에 이거는 준 거 참조평가에 관련된 거고 교육평가의 기본 가정 세 가지 이거는 처음에 그러니까 교육평가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들어갈 때 처음에 이제 들어가면서 나오는 내용 부분이거든요 과거에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저희 집에 있는 교육평가 책을 막 뒤져가지고 이제 짜자 봤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아 이거 한 번 정말 이거는 공부한 사람이 없겠지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낸 게 아닌가 완전 너희들 한 번 좀 소위 말해서 X 돼봐라 약간 이런 마음으로 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평가의 기본 가정 세 가지 이거는요 교육평가 책 처음 들어갈 때 서문에 교육평가란 무엇인가 뭐 어쩌고 해가지고 왜 들어가는 부분들 우리 왜 대학교 처음 개강하면 첫날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교수님이 그냥 한 2, 30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할 한 학기 동안의 교육평가 과목은 뭐 대량 이런 이런 거다 해서 한 10분 20분 설명하시는 약간 그런 종류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중거 참조평가와 관련해서 우리가 제가 이렇게 책을 봤더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공부하는 거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식평가 시기에 따라 진단평가냐 형평가냐 총괄평가냐 그 다음에 평가 기준을 뭘로 잡류에 따라서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절대평가 안에서도 그러면 절대평가의 핵심은 뭡니까 목표를 중심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 목표 준 거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 부분은 따로 챕터로 그러니까 그 절대평가를 하면서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찾아본 책에서는 따로 이게 챕터로 뒤로 빠져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정말 평가를 전공한 학생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학부 졸업하고 교육학 쪽으로 석사 들어가는데 석사 과정으로 교육평가 쪽을 전공한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런 수준의 학생 아니고서는 사실은 이건 거의 여러분들도 학습이 되어 있는 부분이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한 게 제가 그 근거를 찾은 그 책이 총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준거 설정 방법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게 언제 여기 들어가냐면 9장인가 10장 뒷부분에 빠져 있어요 제가 물론 뭐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저도 예전에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교직과목 강의를 하고 온 경험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학기 시작해서 내가 이번 학기 교육평가 과목을 들었어 책을 교재를 구입을 해 그럼 한 학기 동안 그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저도 옛날에 수업을 해봐서 압니다 대개 이렇게 13장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한 학기 수업하면 어느 정도 끝나냐면 한 5장 6장 정도까지 절반 좀 안 되게 진도 나가다가 그냥 학기가 끝나요 그래서 뒷장은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그냥 자기 학습으로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끝까지 진도를 다 빼시질 않잖아요 아니면 본인이 관심 있는 것만 좀 이렇게 하시다가 그러니까 나머지 뒷부분 어떻게 보면 나 혼자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방학 때 뭐 이러고 그런데 저는 전혀 안 했고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저와 그러니까 뭐냐면 과연 과거에 여러분들이 교직과목에서 교육평가를 들었다 하더라도 이것까지 과연 여러분들이 배우셨을까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세 번째 문제는 제대로 쓴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 준거 설정 방법은요 크게 뭐 네 가지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대략 정답을 말씀을 드리면 뭐 규준적 준거 설정 방법이 있고 피험자 집단 특성 평가에 의한 준거 설정 방법이 있고 아까 말했지만 절대평가는 목표를 중심으로 이 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는가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표를 어떻게 잡을 거냐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크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규준적인 준거 설정 방법이 있고 피험자 집단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 평가에 의해서 준거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 검사 도구를 내용 분석을 해서 준거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 뭐 절충적인 방법이 있고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하고 또 그 안에 디테일하게 또 그 안에 또 몇 가지 몇 가지 또 구분이 막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중에 하나를 쓰라는 건데 저는 이거 쓴 친구들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교육평가의 기본 과정 세 가지를 쓰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그 책의 이제 아까 말했던 거의 앞부분에 제1장 교육평가의 기초 뭐 교육평가란 무엇인가 뭐 이러면서 처음 들어가는 그때 들어가 있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 강의 들으시면서 제가 자료 올려드리는데 그 자료 보시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 자료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학습자의 잠재능력 개발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건 교육평가의 대상과 자료는 무한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평가는 연속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평가는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 과정이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세 가지를 쓰라고 하는 건데 전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고 난 다음에 물론 이거저거 다 멘붕이시겠지만 가장 멘붕이 아마 이 세 번째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대체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나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가장 멘붕에 빠뜨린 문제인 건 맞는데 그렇다면 저 문제 때문에 과연 내가 떨어질 것인가 하면은 그건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육학 논술 채점을 할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좀 극단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런 경우 정답 인정 범위를 굉장히 완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한 9년 전쯤에 8년 전 9년 전쯤에 뭐 물어봤냐면 학습 조직의 원리를 세 가지 쓰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때 그게 가장 극악의 난이도의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시점에서 학습 조직은 그 당시 8년 전 9년 전 그 시점에서는 그 학습 조직이 기출이 안 됐던 거였거든요 마치 이게 전혀 기출 안 됐는데 올해 이 문제 나온 것처럼 그때는 그 학습 조직의 원리가 그 이전에 전혀 기출이 안 됐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낮게 등장을 한 문제였어요 그게 굉장히 극악의 난이도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정답률이 엄청나게 낮았다고 해요 어느 정도로 낮았냐면 그 당시에 채점 들어가셨던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천 명 정도 채점하면 그 학습 조직 원리 세 가지 정확히 쓴 사람이 천 명 정도 채점하면 한 두 명 정도 나오는 그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채점을 하다가 한 천 명 정도 채점하다가 한 두 명 정답자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채점하시던 분들 중에 누가 어머 여기 정답 나왔어 정답 쓴 애가 있어 이러면서 큰 소리를 낸 그러면 주변에서 채점을 하던 다른 팀들도 정말 정말 이걸 쓴 애가 있다고 이러면서 막 우르르 구경을 갈 정도로 엄청나게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였거든요 그 당시 그 문제가 그랬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두 명이 재수강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학습 조직의 원리를 그 당시에 운 좋게 한번 가르치긴 했었거든요 문제로 내긴 했었어요 그 당시에 7, 8월 문제로 학습 조직의 원리를 냈었어요 근데 저 지금도 기억나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 7, 8월에 여러분들 문제 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죽하면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제가 일단 쓰라고 한번 여러분 써보시라고 문제 드리긴 하는데 근데 이거 안 나올 거예요 심지어 저조차 안 나올 거라고 하고 그 문제를 냈는데 근데 그 외에 그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정답을 정확히 쓴 두 명이 어쨌거나 그때 제가 안 나올 거라고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써본 친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그 당시 제가 대단한 적중을 한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별 의미가 없었어요 왜 의미가 없었냐면 천 명 중에 두 명 정도 정답자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정답률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천 명 중에 두 명만 맞게 해주고 나머지는 다 이걸 0점으로 할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것저것 다 웬만한 거 웬만한 거 좀 말이 되면 다 맞게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정답을 정확히 쓴 두 명이 오히려 손해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정확하게 정답을 쓴 자기나 대충 뭔가 지어서 좀 외충 말되게 쓴 거나 결국은 점수 받은 게 비슷해졌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처음에는 어머 이게 진짜 나왔네 나도 나올 줄 전혀 몰랐는데 어떻게 이런 걸 물어보지? 그러면 내 수강생들이 굉장히 뭔가 이득을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손해를 봤어요 이렇게 정확히 쓰면 뭐해? 어차피 점수 차이가 안 나는데 이렇게 정확히 안 쓴 대부분의 사람들도 다 그냥 대충 맞게 해줬는데 이래가지고 오히려 허탈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답 쓴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거의 그 수준은 정말 천명 중에 한두 명 이 정도로 아마 썼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굉장히 채점 기준을 완화시켜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쓸 때는 이 문제 풀 때는 되게 멘붕이셨을 거예요 이거 뭘 써야 되지? 어떻게 써야 되지? 쓰면서도 아 이건 다 큰일 났다 내가 생각해도 이거 정확한 정답은 아닐 것 같은데 빈칸을 놔둘 수는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쓰면서도 아 이거 맞아 정답이지 확신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정말 이렇게 슬플 때가 있죠 본인도 알아요 이게 딱 정답이 아닌 것 같아 아는데 하지만 이거 외에는 쓸 게 없어 그래서 막 굉장히 슬픈 마음으로 이렇게 억지로 쓰는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도 썼다면 저는 인정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이 채점 기준 완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즉슨 뭐냐면 세 번째 문제로는 여러분들 변별이 잘 안 될 겁니다 의외로 대부분 비등비등한 점수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 때는 멘붕이었지만 나중에 결과를 받아 봤을 때는 생각보다 이 3번 때문에 와장창 낮아진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과거에 사례를 비춰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이것도 카츠 리더십 이론 이거 과거에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물어본 적이 없는 건데 우리 이제 교육행정 책에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리더십 이론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리더십 이론의 역사를 봤을 때 제일 먼저 등장한 게 특성론 그 다음에 행위론 그 다음에 상황론 그 다음에 그 외의 현대 리더십 이론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주로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거는 세 번째 상황론과 그 다음에 현대 지도성 이론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봤고 거의 물어보지 않는 게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즉 특성론과 행위론 이거는 거의 잘 물어보지 않는 리더십 이론 자체는 과거에 여러 번 많이 물어봤지만 과거에 물어봤던 리더십 이론의 거의 한 80%는 이 상황론과 현대 지도성 이론 이쪽에서 물어본 거고요 행위론 쪽으로 물어본 게 하나 한 번 정도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특성론은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올해 물어본 이 카치 리더십 이론 이게 바로 특성론 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 뭐라고요 이것도 역시 교육과정 평가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정말 이 악물고 과거에 안 물어봤던 거 물어보겠어 뭔가 학생들 많이 당황시키겠어 이런 맥락에서 문제를 낸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책에 보시면은 제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림편 키위교육과 그림편의 상권에 보시면은 페이지가 39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카치 리더십 이론이 있어요 그 부분 색상문 얘기 나오면서 카치 리더십 이론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요거는 문제를 이렇게 잘 보시면 알겠지만 카치 리더십 이론을 반드시 알아야만 이 3점을 다 채울 수 있는 문제냐 하면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보시면 3점으로 되어 있는데 경력교사가 언급한 이와 관련된 능력의 명칭과 이게 1점이겠죠 동료교사와 관련한 이 능력의 구체적인 사례 두 가지 썰어 이게 2점 해가지고 총 3점이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명칭 이거는 책에 있는 그대로 써줘야겠죠 카치가 뭐라고 했는가 이러이러한 능력을 뭐라고 했는가 명칭을 그대로 써야 되고 이건 딱 정답을 써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실천 사례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보라 이런 거는 정답이 없는 거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딱 그게 아니라 관련해서 맥락을 크게 어긋나지만 엉뚱한 소리만 쓰지 않으면 관련된 예는 웬만하게 맞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읽어보면 이 2점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문제예요 설사 1점 이거는 놓쳐도 나머지 2개는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과거에 한 3, 4년 전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스테인호프와 오엔스의 학교 문화에 관한 문제가 교육행정계 똑같은 스타일의 문제예요 스테인호프와 오엔스의 학교 문화 유형 이것도 그 당시에 한 번도 기출이 안 된 걸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여기 막 교사의 대사가 있으면서 저 교사가 언급한 거에 의하면 스테인호프와 오엔스의 학교 문화 유형 중에서 저 교사가 언급한 문화의 유형 명칭을 쓰고 이 문화를 바꾸기 위한 방안을 두 가지 쓰죠 이런 식이었거든요 방안은 웬만한 건 다 맞게 해줘요 근데 명칭은 정확하게 안 쓰면 좀 틀리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명칭은 정확하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사례는 웬만한 건 맞게 해주고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례도 여러분들 잘 쓰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교사는 학급과 학교에 대한 전반적 상황 파악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그런 기술적 능력과 상황 파악 능력도 중요하죠 그리고 학교는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이와 관련된 능력도 키운다면 선생님의 교직 생활을 점차 좋아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거 힌트를 되게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능력의 명칭이 뭐냐 사실 뭔지는 모르겠는데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이니까 이와 관련된 능력 그러니까 뭔가 다양한 사람들과 원만하게 잘 사귀거나 관계를 맺는 능력 이런 거 뭔가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관계를 잘 맺거나 이런 것들 아닙니까 정확하게 이거를 이 카치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인간관계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 그래서 카치에 의하면 기도자로는 기술적 능력도 필요하고 상황 파악 능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인간관계 능력도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히 정답은 이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마 찍어서 맞추신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이니까 이와 관련된 능력이라고 했으니 아마 인간관계 능력 아닐까 찍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 안 찍었지만 약간 다른 걸 쓰신 분들도 있었겠죠 상상을 해보면서 혹시 의사소통 능력이 아닌가 대임관계 기술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좀 다른 비슷한 맥락이지만 다른 걸로 쓰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칭을 쓰라고 하는 거는 되게 딱 정확하게 그걸 써야만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능력 이것만 아마 인정 범위일 겁니다 이거와 유사하게 의사소통 능력이나 이런 거는 아마 인정을 못 받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그다음에 동료교사와 관련한 이 능력의 구체적인 사례 두 가지를 쓰라고 했어요 포인트는 이거죠 동료교사와 관련한 이거 저랑 수업 들으신 분 저랑 모의고사 수업하신 분들 아마 다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저런 식으로 예를 들어보라고 할 때 이런 식의 문제를 많이 냈거든요 교사와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예를 들어봐라 혹은 학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예를 들어봐라 아니면 학교가 학부모나 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해봐라 이런 식의 문제를 꽤 많이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안이나 예를 쓰려고 할 때 포인트가 된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나 실천 사례 이 능력의 구체적 실천 사례 이런 것들은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딱히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런데 다만 포인트가 동료교사와 관련한 실천 사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를 동료교사와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예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나 혼자 독립적으로 하는 예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그 포인트만 들어가면 대부분의 예는 다 인정을 받을 거라는 거죠 이 동료교사와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포인트의 문제는 모의고사 때 많이 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뭔지 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동료교사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예를 들어 항상 가장 대표적인 게 동료장학 대부분 정해져요 동료장학 혹은 전문적 학습 공동체 교사들 간의 협의회 이런 것들 예로 들면 웬만한 건 다 그게 커버가 된다 제가 수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동료교사와 관련해서 이 능력의 구체적인 실천 사례를 두 가지 쓰라고 했으니까 동료장학을 통해서 서로 간의 의사소통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더 신장시킨다 이렇게 쓴다든가 아니면 의사소통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동료 의사들과 같이 함께 연수를 받는다라든가 아니면 서로 간의 어떤 관계 맺는 방식이나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교사들이 협의회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천 사례는 동료교사와 같이 할 수 있는 저런 뭔가 인간관계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이나 사람 관계와 관련된 능력을 좀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맥락의 예면 웬만한 건 다 인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문제 출제의 경향은 뭔가 과거에 물어봤던 걸 물어보지만 그 안에서도 안 물어봤던 걸 물어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문제는 아예 과거에 안 물어본 걸 물어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과거에서 안 물어봤던 걸 위주로 물어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시험에서 좀 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는 친구들은 뭔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골라서 공부하지 말고 뭔가 이거 이것만 많이 나온대 라고 해서 골라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좀 교재나 책을 찬찬히 꼼꼼히 본 그런 친구들에게 좀 더 유리했던 그런 시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올해 합격이 합격하신 분 올해 시험 보고 나서 합격하실 분들은 이제 해당이 안 되시겠지만 이제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올해는 그냥 시험 삼아 본 거니까 내년 준비해야지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올해의 출제 경향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뭔가 이렇게 골라서 공부하는 거 나올 것만 공부하는 거 이거는 좀 굉장히 위험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나 이론이나 교육학적인 내용 이런 걸 봤을 때 가능하면 이제 편집하지 말고 이제 골고 내용을 좀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학자가 어떤 맥락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가를 좀 전체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꼼꼼하게 정리를 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시험을 봤을 때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관련된 이론을 이해하면서도 그리고 꼼꼼하게 내용을 보면서도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평소에 사례라든가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또 갖는 것이 앞으로의 시험 준비에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는 굉장히 당황을 많이 하셨겠지만 의외로 여러분들이 점수를 받아보시면은 생각보다는 그래도 인정 범위가 좀 넓어졌구나라고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막 좌절을 하시거나 너무 걱정을 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내년에 제가 물론 강의를 할 때 노량진에서는 나름 그래도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이것저것 내용을 다 다루는 사람이라고 제가 많이 소문이 나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꼼꼼하게 더 다뤄야겠다라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저 시험을 보고 나서 굉장히 많이 좌절하고 당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시험 완전히 망친 거 아니야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내가 과연 교육학을 엄청 망친 것 같은데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럼 내가 과연 2차 준비를 이거 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2차 준비와 관련해서는 웬만하면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뭐 전공이건 교육학이건 그리고 또 전공에 따라 또 어떤 전공은 교육학도 지금 대부분 학생들이 어렵다라고 많이 느끼셨는데 본인의 전공 시험도 되게 어렵게 나온 그런 전공이 있는 걸로 제가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교육학도 엉망인 것 같고 전공도 엉망인 것 같고 과연 내가 2차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정말 완벽하게 내가 아무리 봐도 진짜 완전 다 망친 것 같아 아무리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나는 교육학은 전공이니까 왕창 망해가지고 이건 보나 마나 나는 그냥 1차 떨어진 거야 뭐 이러면은 모르겠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 난 둘 다 좀 잘 본 것 같은데 희망이 있어서 2차 준비해야지 이런 분들은 2차 준비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중간에 계신 분들이 애매하신 거잖아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는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가 제가 전공은 모르겠지만 교육학은 생각보다 본인의 생각보다 결과가 그래도 좀 인정받았네 이런 점수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뭐니까 다음 달 말쯤에 이제 1차 결과가 나오는데 그때 1차 결과 보고 난 단순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한 달 내내 2차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12월 말에 1차 결과 받아 봤는데 의외로 1차 합격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정말 피눈물이 나요 그 지나간 한 달이 너무너무 아까워서 이럴 줄 알았으면은 2차 준비를 한 달 전부터 할 거 왜냐하면 그 다음은 곧장 한 1, 2주 있다가 2차 시험 보잖아요 이거 준비할 시간이 없다고요 그때 가서 결과 보고 준비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애매하신 분들은 일단 해두시는 것이 좋아요 안 했다가 피눈물 흘리는 거 보면 그게 더 나은 건지 아니면은 물론 했다가 결과 보니까 1차 떨어진 경우도 있죠 그래서 아 내가 결국 1차 떨어졌는데 한 달 동안 괜히 했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전자 후자 중에 어떤 게 더 나에게 타격입니까 안 했다가 뒤늦게 합격 사실을 알고 피눈물 흘리는 게 나에게 더 타격일까요 내 인생의 타격일까요 아니면은 뭐 좀 한 달 동안 물론 노력도 아깝고 시간 비용도 아깝고 하긴 하지만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에이 괜히 했네 둘 중에 어느 게 더 나의 인생의 타격입니까 저는 전자가 훨씬 더 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또 그러신 분들 아까 왜 올해 그냥 한 번 본 거야 그냥 시험 삼아 본 거야 어차피 나는 내년 혹은 이때를 더 그때 승부를 볼 거야 뭐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냥 이번에 2차 준비를 해두신 게 좋아요 2차 준비는 좀 여러 번 해볼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막판 가서 한 달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떨어졌지만 난 내년에도 도전하는 사람이라면 이번에 한 번 2차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2차라는 게 대략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어떤 문제가 나고 이런 걸 이번에 좀 경험을 해보시면 그러고 나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실 때 또 2차 준비하시면 좀 더 수월하거든요 맨당에 처음부터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웬만하시면 애매모호 하시거나 아니면 내년까지 난 좀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기회에 2차를 그래도 좀 경험을 하고 준비를 해보시는 것이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1년 동안 그동안 올해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시험 보시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 최종 결과나 이런 건 다 나와봐야 알겠지만 여러분들 모두 좋은 결과를 얻으셔가지고 그래서 모두 다 합격하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출문제 해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